자 이거 빼고 한번 보줘야되더라 역시기 도다! 뭔데? 좋아 죽는다 차라리 진영아 뭐 또 해야 돼 뭐 그래가 다음에 뒷도 나는 뭐 아니면 도다 뒷도 한번 이리로 간다 그래 우린 뒷도다 진짜 그렇게도 빼다 어 그러면 나는거야 개 그게 최고지 이런 길인데 그런 것도 있나 이성영이 차려 봐 근데 지금까 니 뒷도 가면 먼저 나왔다 야야 뒷도만 하라 그럼 빠르게 넣어놔 개 오케이 오케이